3.1 틀입니다. 출연의 박혁철 사범 3.1 틀에 새로 나오는 동작들입니다. 건넌서 손칼 높은데 반대 옆맞기 4선서 뒤팔굽돌기 가운데 비틀어차기 안는서 손칼등 가운데 헤쳐막기 5.2 틀은 자서 바깥팔목 높은데 밖으로 막기 6.2 틀은 자서 두 주먹 낮은데 지르기 6.2 틀은 자서 손칼등 높은데 대비 막기 7.2 틀을 보겠습니다 7.2 틀을 보겠습니다 7.2 틀을 보겠습니다 7.2 틀은 자서 하얀다 7.3 틀은 자서 아멘